뺨 때리기 2 게임 오 되게 쉬운데요? 되게 쉬우네 근데 되게 웅장해 어떡해 뺨이 너무 아파 보여 미안해 이겨야 돼서 고의가 아닌데 아 왜 흑형이랑 부딪히는데 아니 왜 흑형이랑 왜 하필 흑형이죠 겁나 약하네요 아 왜 이번엔 아저씨죠 어? 할아버지? 와 엉망전자인가 돈 많이 갖고 있네 헐 날 때리다니 용서할 수 없어 죽음 아이 뭐이야 저걸 헐 피암 어 어떻게 얼굴이 변해가고 있어 어 무서워 아 무서운데 때려야 할 것 같아 에엥? 천사? 아니 어째서 천사가 되는거죠? 이해할 수가 없네요 더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질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 구독자가 흑형 bullets 곡해볼까요? 창년나요 학년까 pan